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참 종료주일 때마다 계속 설명을 들으셔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왜 종료주일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냐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료나무 가지를 꺾고 길바닥에 깔고 또 손으로 흔들었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런 풍경은 낯설은 풍경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도 전쟁이 많은 때였기 때문에 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고 또 전리품들을 챙겨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백성들이 왕의 행렬을 환영할 때에 개선 장군을 환영할 때에 이처럼 종료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아주 일상적인 또 자주 보았던 그런 풍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다 다르지만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운집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너무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고 또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왕이 있을 수가 없었고 왕이 있었지만 그 허수아비 왕이었죠 그 뒤에 총독이 있었고 로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개선 장군의 환영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기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이시오라고 환영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이었고 또 어마어마한 역사였습니다 군중들의 마음 속에 분노와 억압과 서러움들이 폭발한 것이죠 어서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시고 우리를 부강한 나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지도자에게 희망을 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그랬을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된 무리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제사장과 그들의 무리들이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유대사회에는 크게 네 가지 개파가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개파는 두 개파였습니다 하나는 사두개파, 두 번째는 바리세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대제사장과 아주 정치적인 기득권자들, 친로마 정책을 펼쳤던 사람들이고 또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정적인 어떤 예수님과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셨고 더군다나 얼마 전에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살아난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진 거죠 자기들은 기득권자고 성전 중심으로 활동하고 또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인데 자기들의 신앙의 근본인 부활이 없다라는 신앙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죠? 난 또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다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2장 10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 잃어라 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동참한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두 번째 파가 바리세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19절 맨 끝절에 바리세파 사람들이 이 사두계파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는 모략이 모의가 쓸데없어요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따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두계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들의 미묘한 갈등 구조 속에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러 지금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논리나 복잡한 속내면은 알 수 없겠지만 또 심지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수많은 군중들의 의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소 거리가 있지만 참 예수님 그날 하루만큼은 마음에 굉장히 환영을 받고 또 흐뭇하신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성경의 여러 곳을 우리가 봐도 사법에서 모두에게 기록된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는 구조는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심히 근심되고 고민되고 괴로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종료주의를 보내는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 그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하려는 제자들의 이런 어리석음까지 드러나지 않는 정말 예수님의 예루살렘 일성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종료주의리다 했습니다 군중들도 아니고 구경꾼도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니 예수님과 나란히 보폭을 같이 할 수 있는 종료주의를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원천가정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결심하고 이번 고난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종료주일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비결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타실 나귀를 예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종료주의를 보내길 원한다면 예수님이 입성하실 수 있는 그 이동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귀를 준비하는 일을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부터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군마를 타고 입성하시는 개선 장군이나 왕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탄 겸손의 왕이었어요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는 그들이 수호한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군마를 타거나 군사를 거느리고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기대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언대로 오신 유월절 어린 양이셨던 것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제물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 어미를 알고 외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영 못마땅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백만 명이 환영을 하는데 좀 군마를 타고 오시고 날 따르라 군대를 소집하면 몇십만 명도 금방 군인들이 만들어질 텐데 나귀를 타고 힘겹게 들어오시는 그 모습이 영 보기가 안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예언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이 나귀를 예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제자들이 순종을 하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빨리 가서 나귀를 좀 가져와라 어디 가서 가져옵니까? 돈이 있습니까? 돈도 안 주고 그냥 나귀 새끼 있으니까 가서 끌러와 끌고 와 아니 예수님 다 주인이 있는데 끌고 오면 우리가 도둑놈으로 걸려서 잡힐 텐데요 아니야 그냥 무조건 주가 쓰시겠다 그런 거 가져와 제자들이요 정말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서 보니까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풀러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항상 들었던 얘기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 중에 한 분을 이름을 지칭하면서 강단해서 저 앞에 슈퍼 가서 딸기 우유하고 빵하고 빵 셔틀 좀 해 주십시오 저한테 그 주인이 왜 돈 안 내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께서 드신답니다 가져오십시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무지 없겠죠 물론 저는 예수님도 아니지만 그런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시킬 리도 없고 상식과 이성적으로 이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광신도들이나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준의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순종으로 말하면 아마 나귀가 주님 앞에 오게 된 것이죠 항상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 나귀 주인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가지고 오는 거는 그렇다고 치셔도 자기 나귀를 풀러 가는데 끌고 가는데 그냥 가져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 왜 가져가십니까? 라고 따지니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 예 그러면 가져가십시오 이런 저는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한번 또 해본 적도 없는데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그런 상황 속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들을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한번 그 상황 속에 나귀 주인의 그 상황 속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다른 해석이 하나 나올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은 슈퍼스타입니다 백만 명 이상의 군중이 환영하고 곧 왕이 되실 사람으로 다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 대세가 이미 예수님께 기울었습니다 그러니 이 나귀 주인은 나귀 한 마리 드리고 출세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유명한 슈퍼스타예요 여기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연예인, 정치인, 경제인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예배당에 왔는데 여러분 옆에 앉아서 저 오늘 점심 좀 한 끼 먹어야지 돈을 안 갖고 왔는데 지갑을 안 갖고 왔는데 식사 한 끼 좀 사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뭐든지 대접할 거 아닙니까? 뭐든지 그까짓 거, 그렇죠? 식사 한 끼 뭐 어렵습니까? 그리고 사진 한 장 찍고 사인만 받는 것만 해도 황송하죠 여러분 그 나귀 주인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가만히 또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출세욕이 어두운 사람들을 쓰시고 그 나귀를 쓰셨을까? 역시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돈의 출세욕에 눈 먼 사람의 나귀를 절대 쓰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대로 그 나귀 주인에게 성령님이 미리 찾아가 주셔서 감동을 주셨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구할 때에 성령님이 그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타실락이다 기쁨으로 드리자라는 그 뜨거운 마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 할 사람들을 예배해 놓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 일에 동참할 사람들을 만드시는 것을 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다 물질이 없다 환경이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면 도울자 보내주시고 나귀 주인도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귀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였습니다 어린 나귀도 나귀 소리로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 저기 힘 좋은 나귀들도 많은데 왜 나를 내려가십니까 아니 힘 있고 건장한 나귀도 있고 말도 있고 소도 있는데 아니 낙타도 있는데 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초보 운전도 아닌 나를 면허증도 없는 나를 왜 쓰십니까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상황들은 뭐냐면 나 혼자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옆에 보면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더 많은 어떤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쓰시지 않고 맨날 나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상하죠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도 나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나밖에 없어 왜 나만 쓰실라 그래 또 분노와 불평도 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귀는 물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은 없었지만 예수님을 묵묵히 등에 태우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창조 이래로 가장 유명한 나귀가 되었습니다 창조 이래로 가장 유명한 나귀가 되었습니다 참 오래전에 4, 50년 전쯤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쯤 되면 교회들이 막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교회들마다 다 하나같이 개척교회였고 100명 200명 모인다 그러면 꽤 규모 있는 동네 제일 큰 교회였죠 다 형편없는 교회들이었어요 지금도 농어촌에 개척교회들 가보면 하나는 꼭 준비가 되어 있는데 또 뚜껑이 닫혀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피아노라는 거죠 피아노 시골 개척교회 가면 농어촌 교회도 다 피아노는 있어요 그런데 20년 전에 연주자가 떠난 이후로 지금도 안 한다 뚜껑이 닫혀 있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님들 열대며 앉아서 18번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10년째 부르고 계시는데 연주자가 없는 거죠 우리 처음에 개척교회들도 다 피아노 칠 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다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참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아이고 우리 딸이 저기서 피아노 초에서 예배 땅에서 피아노 쳤으면 참 좋겠다 해서 집사님, 권사님들이 없는 살림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을 하나같이 피아노 학원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학원, 동네 피아노 학원들은 다 교회가 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가 기아 자동차를 살린 것처럼 본고차를 하도 사줘서 여러분, 이 교회가 피아노 학원을 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면 김 집사님 딸, 이 집사님 딸, 박 권사님 딸 다 있었어요 하나같이 그래서 나중에는 애들이 서로 교회 피아노를 치고 싶어서 경쟁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얘는 목소리로 성가대로 찬양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노래를 어릴 때부터 찬양하면서 가르치다 보니까 성량 좋고 목소리가 좋으니까 얘 음대 보내야 돼, 성악가 보내야 돼 그래서 성악가도 보내고 또 피아노 분이겠습니까? 바이오린이라든지 아름다운 연기로 연주로 연주하셨습니다만 정말 이런 연주하는 아이들이 많이 지금도 그래서요 국립합창단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내노라는 합창단, 전세계 합창단을 보면 성가를 안 하는 합창단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크리스찬들이에요 기본적으로 크리스찬 여러분,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일에 내가 헌신하고자 아니, 내 자녀들이 조회에서 뭔가 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공부시키고 했던 그 자녀들이 지금 한국에서 괜히 늘어나는 연주자들, 성악가들이 유수하게 많은 줄로 믿습니다 각 교회에도 이름 없는 수많은 연주자들이 교회에서 저 피아노를 담당하고 지키고 있고요 청년들이 아름답게 헌신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또 되었습니다 나는 낙이고 질그릇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비록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없고 힘 없는 어린 낙이지만 내가 주님의 영광위에 동참하겠다, 헌신하겠다 하는 주님의 고난과 함께하겠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뒤를 돌아보니 다 내 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낙이를 예비하는 것이 헌신과 손해가 아니라 내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하는 종료주의를 보내길 원한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고 우리가 외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종료주의리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종료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호산나 하는 말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물론 저들이 호산나신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호산나와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들이 호산나 구원하소서 하는 것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 우압하는 정치인들과 그런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나라가 부강케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런 개념의 호산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죠 겸천하여 어린 나기를 타기 오신 요울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죽으시러 오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호산나 아무리 호산나 해도 예수님의 마음이 전혀 기쁘지 않은 것이죠 야 무슨 내가 세상 왕이 되라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라고 아니야 난 죽으러 온 거야 난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러 온 거야 너희가 말하는 그 호산나 난 그런 호산나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호산나는 뭘까요? 주님이 듣고 싶은 호산나는 뭘까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곳은 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 치러 오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호산나 하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호산나를 주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수많은 백만 명이 넘는 군중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호산나를 외치는 단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그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여러분들은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그 본질의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자격과 그 이유를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종료주일에는 또 권한주간에는 시간마다 때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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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그 호산나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상한 영혼을 치료하소서 하나님 호산나 나를 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어서서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은 많이 착잡하셨겠지만 그래도 주님의 죽으심의 이유를 정확히 알고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호산나가 주님께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소녀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는 정말 주님 앞에서 호산나 외칠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에 호산나를 외치지 못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요즘 같은 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세상의 시선이 따가운 이 때에 내가 호산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참 용기가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카카오톡 배경화면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데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보기만 합니다 저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지만 글은 안다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요 그 안에 간증들이 많고요 찬송을 달아놓고요 표지부터 저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구주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뭐 이런 것들을 막 써놓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예 그냥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자기 SNS에다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표지에 아주 써놓은 분도 있어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고 멋진 분들이에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천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수저다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자기 살꽁리를 찾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주님 만나는 날 베드로처럼 통곡하는 삶이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거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나가 너를 시인하리라 오늘 이 어려운 시대지만 이 어려운 때지만 그럴수록 더 고산나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비는 나의 생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끈질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종료주의를 보내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 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왕으로 입성하신 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조차 한자리 한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잘 보여갖고 한자리에 오두려고 줄을 서는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울은 사람이 너무 필요한 때입니다 기세머니 동산에서 그렇게 피 눈물 흘리며 기도하실 때 이 자네이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을 때 나와 함께 기도 좀 하자고 데려가신 그 제자들은 시간만 나면 계속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하자 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큰 고난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오늘 12장 27절을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에 고백이 나타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 참 정직하신 분 같아요 허풍 떠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죠? 괴롭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때가 좀 면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40년 50년 하시고 직분도 중직자시고 아니 심지어 목회자라고 할지라도요 인간적으로 약하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래도 신앙이 몇 단인데 연조가 있는데 내가 평신도 앞에서 내가 괜찮아요 믿음 있는 척 할 거 담대한 척하고 희망 있는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때로는 정직하게 주님 저 힘들어요 제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잖아요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그분의 심령을 보게 하시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큰 중병에 아파할 때 기도를 해드릴 때 전혀 다른 기도를 하게 하실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때는 뭐냐면 육신의 이 질병이 아무것도 아닌 상황인 거예요 이분이 이 삶이 육신의 질병이건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이 삶에 있었던 분들이 참 많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 라고 울부짖었던 그 울부짖은 소리를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은 걸 느껴요 그래서 질병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하고 중보기도 받게 하고 위로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로 사용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참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병이 그분을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정말 이때가 면했으면 좋겠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음을 제가 압니다 이 승교의 잔을 제가 마시겠습니다 하는 거죠 얼마나 대단하십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지만 사령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쁨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같은 맥락의 본문이잖아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오인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주님의 고난이 너무 어렵고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운 십자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하는 사명이라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라면 그걸 내가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요 즐거워요 내가 감사해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도 심지어 억지로 진 구레네시몬의 십자가라 할지라도 내 십자가니까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나란히 걸어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종료주의리고 고난주관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십자가 지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꾸지지심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 공동체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나 치맛자락 붙들고 같이 천국 가면 돼요 이렇게 전도할 때 말하는 분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믿음대로 구원 받는 겁니다 자기 믿음대로 상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십자가만 바라보면 돼요 내 십자가 아휴 저 집사님은 뭔 복이 많아서 십자가가 손가락 부닫자고 너무 편안해 인생이 저분은 뭐든지 순조로 와 아휴 무슨 복이 많아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무거워 가정의 짐 경제적인 짐 사역의 짐 질병의 짐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이 짐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뭐 하라 뭐 하라 하나님 정말 지쳤어요 저 정말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면 돌자를 보내주셔서 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은 예수님 십자가 제가 질게요 하고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 지는 겁니다 알렐루야 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주간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아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저도 영상 틀으면서 여러분에게 다 울게 할 수 있어요 1분만 1분만 시간 주시면 예수님 처참하게 십자가해서 손바닥에 못 지라는 군병들 음악도 딱 틀어놓고 하면 물론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단지 여러분들 예수님 불쌍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을 속상해서 울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바로 우리들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향한 십자가 자녀로서 부모를 향한 십자가 성도로서 구역장으로서 기관장으로서 교사로서 어떤 주의 종으로서 어떤 맡겨진 사명자로서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조음은 하고 싫으면 내던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니 나도 묵묵히 지겠습니다 교회는 그런 분들 때문에 어려운 시대에 전쟁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살아남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하는 종료주의를 보내는 사람이고 고난주간을 보내는 사람이고 주님과 함께 천국까지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의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가 집중해서 주님과 함께 걷는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협력자 낙의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 소원하시는 그 진정한 의미의 호산나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너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호산나를 크게 외치는 그 주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그 소리들 그리고 오늘 내게 맡겨준 십자가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그 모습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종료주의래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